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연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한 다리에 대한 생각이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 울산에는 관광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다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남북을 가르며 흐르는 태화강. 옛날에는 이 태화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강물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궁금증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물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넜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에는 주로 중, 하루에는 나룻뼈로 많이 건넜잖아요. 나룻뼈로. 나룻뼈를 지어서 건너다니고. 조금 머리가 멀면 섭다리 같은 거, 징금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징금다리 돌 놓고 건너다니는 징금다리 섭다리라고 해서 나무를 박아서 위에 흙을 깔아서 섭으로 밑에 덮어서 흙을 깔아서 왔다 갔다 하는 섭다리가 옛날에 곳곳에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 온 거는 우리 다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리 이야기. 울산의 다리 이야기. 울산의 다리 이야기. 네, 울산의 다리가 한 10개쯤 되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다리가 혹시 있으세요? 네, 우선 소개해 주신 다리가 여기 우리 사모교. 사모교. 사모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네요. 울산의 초입 사모엔 다리가 유난히 많은데요.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곳에 집중적으로 다리가 놓인 이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기 앞에만 보더라도 다리가 3개가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드물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잘 알지요. 옛날에 근처 살았으니까. 그래요? 이 다리가 1924년에 다리 구사모교. 가운데 구사모교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에 사모교입니다. 여기 진짜 사모교.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저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1959년에. 그다음에 이제 97년에 신사모교. 신사모교. 네, 신사모교 맨 위에 있잖아요. 신사모교, 구사모교, 이거는 그냥 사모교. 그래 사모교입니다. 울산에서 이 사모교의 특징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7번 국도, 24번 국도가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24번 국도는 전라도 신안에서 옵니다. 신안, 임자도에서 오는데 이게 한반도 남부를 가로질러서 오는 종점이 얘기거든요. 24번 국도 여기서 오죠. 중요하네요. 7번 국도는 또 말하자면 우리가 부산에 출발하고 동영으로 가잖아요. 양양까지 동영에 가는 아주 중요한 이 다리가 바로 7번 국도 다리가 신사모교 돼가지고 여기 다리 밑에 저 울산 쪽 이래 저 구시화지를 가로질러가지고 우리 그 상방 사거리에서 또 경주로 빠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 7번 국도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아 이거 사모교가 왜 3개가 있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사실을 또 오늘 알 수 있었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울산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 사모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사유 볼거리였는데요. 최초로 이 다리를 건넌 사람도 특별히 선정된 산부자였답니다. 이 다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1924년에 그 다리 준공 때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924년 5월 22일 날 이 다리를 준공했습니다. 그날 그 말하자면 울산 시민들 6천명이 모여가지고 울산 국민들. 그러나 그 다리를 또 맨 처음 초도라 그래요. 초도. 처음으로 건너가신 분이 조승화 가족입니다. 조승화 가족.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울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그분이 원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 울산 학성동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래 그냥 평균하게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산부자. 본인과 그 아들 둘이가 다 이래 잘 돼가지고 부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6분이 산부자가 건너왔어요. 맨 처음 건너와서 테이프 카팅을 하고. 건너와서 그 초도 가족. 그걸 이제 천가천부라 그래. 하늘에서 보내준 가정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자기 부인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건너면 다리가 영원히 오래 간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의식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 뭐 군수축사라든지 도지사도 오고 그랬어요. 했지만 그런 기록이 확실하게 신문에 시대일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소중합니다.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 기사만 봐도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함을 만드는데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리는 이제 1915년에 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홍코드에 다리가 떠내려 가버렸어요. 이 자리에 이제 나무 다리가 못 깨워있었는데. 그래서 1924년에 이제 그 세면 콩코리터 다리를 놔 가지고 참 신경수가 잘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래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전혀 흠이 가지 않고. 삼부자가 최초로 걸은 다리 위를 저도 한 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 3호 교회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근대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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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대문화유산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네요. 뭐가 적혀 있는데. 네. 동문문화재 제104호 울산 935. 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나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왜냐하면 다리가 참 잘 만든 다리거든요. 왜요? 지금 한 번 보세요. 첫째가 튼튼해요. 지금 다리가 전혀 이렇게 내려앉은 데가 없잖아요. 교각이 쭉 다 이렇게 튼튼하게 새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백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 1924년에 이제 중공을 했으니까. 뭐 거의 백년이 다 된 다리지만 이렇게 전혀 뭐 이상이 없고. 또 다리가 아름답고. 맞아요. 다리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친환경적이 친수적이잖아요. 친수적. 다리에 이 난간을 한 번 보세요. 다리에. 어떤 사람을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의 생활의 편이라든지. 즐거움을 고려해서 만든 다리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사목요만큼이나 유명한 다리가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해교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야, 처음 보는 다리인데요, 선생님. 이 멋진 다리는 뭐예요? 이해대교입니다. 이해대교요. 이해대교라고요? 네. 처음 들어보는 다리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내년에 중공이고. 이 위에 길이 이해로거든요. 이해로. 네. 이해로. 이해로니까 이제 이해대교죠. 그래서 이제 하부 인도교가 또. 6월 25일날 중공을 했잖아요. 그 대교 밑에도 사람 건너는 인도교. 인도교 부착이 돼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길이가 385m쯤 돼요. 이해대교는. 그리고 이 산이 사모산이거든요. 사모산. 이 산이 천하명당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성지에서 와서 그 천하명당. 명당이라고 그런 산이고. 저거는 네오산이라고 자라머리라고. 네오산. 자라머리 산이죠. 네. 그래서 아주 명당과 명당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해대교가 노인 겁니다. 이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유리한 거죠? 이해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최고 외교관. 외교관. 외교관요. 외국들이 막 침입해왔잖아요. 500회. 네. 사람도 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내신 분이 이제 그 이해선생이 그 약조를 체결해가지고. 그걸 참 이래 뭐 외교들 침입을 이제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1445년인데. 저 그런 노후가 참 많았던 분입니다. 그 울산 이제 그 마릉정. 그러니까 하마릉 출신인데.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외국 모친이 8살에 이제 모친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기록보면 제일 남겼어요. 자기 모친이 외국에 잡혀갔으니까. 일본의 그 쇼군이나 대마 도전을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내 어머니가 잡혀갔다. 정말 내가 가족 이상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쇼군이나 대마 도전과 참 진짜 맞다. 이거 없어져야 되겠다. 외국 침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 강화 설득을 자국을 해가지고. 그래가 1443년에 이제 계약조를 체결해가지고. 그 이유는 외국 침입 일체 없었어요. 당시에 이해대교 밑에까지 그럼 외국아 침입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완전히 자기들 안방이었지. 옛날에.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 이해선생.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딴 다리가 바로 이해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대교가 이해선생께서 사시던 그 동네에 생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옥동 농속한 도로거든요. 이해로인데. 이해로가 다행히 여행이 지나다 보니까. 이해의 마릉정 마을 위를 지나게 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인연이 된 겁니다. 이해교에서 보는 태화강은 어떨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처음 보는 다리의 장중함과 위엄이 남달랐습니다. 이해대교가 이렇게 착 들어와서 보니까 선생님. 웅장한 느낌이 마치 우주선에 딱 타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선생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여기 오니까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전망이 끝내주잖아요. 전망이 끝내주잖아요. 네.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 시비봉이랑 전망대랑 심리 대숲이랑 만회전까지. 태화강 풍광은 이해대교에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남산은 은혈봉 보이잖아요. 은혈봉. 저기 은혈봉 있다. 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주변 절경은 옛날부터 유명했나 봐요. 그렇죠. 옛날에 울주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포선생이 시를 여덟수를 남겼는데. 그 여덟꽃 중에 말하자면 여기 은혈봉. 은혈봉. 그 일봉. 일경이잖아요. 또 하나 경치가 장춘호라고 봄을 숨긴 언덕이다. 저기 동백꽃. 차나무. 겨울에도 꽃이 피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양숙이 우울창 전망대 뒤쪽에. 그쪽에 옛날에 참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울산 사또들이 이렇게 오면 배를 타고 건너가. 저기 가서 참 놀고 이래. 형이 씨도 짓고.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리를 올라가면 본격적인 태화강 감상이 시작되는데요. 바닥에 보이는 이곳. 시퍼런 태화강 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강물이 다 내려다보여 선생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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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생님.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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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강물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네요. 선생님. 기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스카이워커라는 게. 이래 보니까 약간 겁이 나죠. 울산에도 이런 게 다 있네요. 선생님. 이해대교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삼호산에서 시작해서 오산자락에서 인도교는 끝이 나는데요. 정말 놀라운 풍광입니다. 이해대교 자체도 정말 멋지지만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대교가 달리 보였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역사적 의미를 알고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방문한 삼호교와 이해대교.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태화강에 있는 다리가 10개쯤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울산의 하나의 관광자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다리가 이제 이 다리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름답게 가꾸면. 그 외지에서 울산에 오는 분들이 태양도 보고 다리 구경도 하면서 이제 울산을 더욱 더 인상 깊은 도시로 홍보도 되고 인식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이해대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울산의 새로운 자랑거리 탄생입니다. 공중에 지내 공유이다. 고문 미술이 다른 지내 공유하장